성경적 기도 여섯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다음주에는요, 3월 30일에는 8장부터 10장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책은 끝났지만은 4월 13일에 주 기도문 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하면요, 끝에 결론 부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책이 저희들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이 다 기도에 관한 부분이지만은 역시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6장, 이룡할 양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책의 주 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전반부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고요, 후반부가 우리, 사람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전체를 함께 보시면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것도 주 기도문의 구조라고만 보시지 마시고, 특계명의 구조와 함께 비교해 보시면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계명도 전반부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이웃,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철교를 듣고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부분이죠. 매일 쓰기에 합당한 양의 필수품이다. 이렇게 설명하셨고요. 우리 각자의 분수에 맞는 생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삶에 대한 내용을 정말 솔직한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기도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우리 각자의 분수에 맞는 생활 수준은 사실 조금씩 다르겠죠? 다 일률적이질 않습니다. 그 부분도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범 6장에 보시면, 그럼 왜 이룡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범 6장은 전체를 보시면, 제가 마지막 시간에 좀 더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룡할 양식에 관한 기도는 결국 주 기도문에서 유일하게 육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이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이룡할 양식,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중요하다고 인정하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선이고,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지, 삶의 문제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통 목사나 선교사님들을 보시면 그냥 말씀과 기도생활만 하면 되고, 일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로 일을 했죠.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돈에 욕심이 있어서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지 않아서, 시간이 남아서 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본인의 삶은 본인이 책임을 졌습니다.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어떤 사역지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교회가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삶을 책임져야 돼요. 믿음으로 직장을 그만두겠습니다. 일을 하시던 분이라면.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어떤 심적인 부담,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을 가지고 오면요.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하시는 분, 선교사님들도 본인의 삶에 대해서 혹시 서포트가 안 된다면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희생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준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목사나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좀 다른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에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주의하실 것은 믿음과 자기의의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약을 하겠다.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의의입니다. 나는 직장생활 안 하고 성도들인 줄은 힘들겠지만 나를 서포트해 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좀 더 희생을 해야죠. 그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기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옛날 전쟁시대를 겪었던 세대와 비교해 보면 최근의 일을 보면 우리는 참으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훨씬 덜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당장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평범한 것을 기도해야 하는가?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작은 것이 되었든 큰 것이 되었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10편 기자, 10편 3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염려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겠죠. 세상의 작은 것부터 큰 이슈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하신 게 있는데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성경적으로 정확한 말씀이고 우리가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룡할 양식,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분수에 맞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정확히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룡할 양식이 다 생각이 다릅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주로 이룡할 양식 뿐만 아니라 좀 더 원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신다. 저희들이 보통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룡할 양식 이상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영원한 날에 대한 믿음의 자세로 기도를 드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재산도 증식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증식된 재산은 하나님의 일에 또 바른 일에 쓰여지겠죠. 나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제 2차적으로 오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일에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가난하게 살아야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정말 큰 비즈니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얼마나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쓰는가에 나와 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가가 부자의 척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물론 세상적인 기준입니다만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클레멘트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물은 구두와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신발을 사실 때 어떻게 사십니까? 고르십니까? 신발을 고르실 때?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고 하더라도 이 신발 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메이커로 같은 모델이면 그 신발은 사이즈에 관계없이 값이 같습니다. 농구 선수는 좀 스페셜한 케이스지만 발이 좀 크신 분인하고 좀 작은 분이 같은 스토어와 가서 같은 메이커에 같은 신발을 사면 그 크기와 관계없이 값은 같아요. 그러면 이왕 같은 값을 지불하는 거니까 신발을 제일 큰 사이즈로 사야 되겠다. 이런 분은 없습니다. 조금 좀 생각이 이상한 거죠? 신발은 딱 맞는 거, 편안한 걸 사셔야 돼요.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저기 141페이지, 142페이지에 보시면 좀 예를 드셨는데 구두는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재물도 그런 것 같아요. 재물도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자가 돼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 큰 부자들 보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도 많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자가 돼서 골치 좀 아파 봤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대상적인 표현이지만 성경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나누어 드립니다. 진정한 부는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조금만 더 하면 부자라는 생각이 들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그때는 아시아에서 일본이 굉장히 강국이었죠. 지금 이제 중국도 강국으로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볼 때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도 상당히 강국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이렇게 일본과 저희 나라 차이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한 20여 년 전에는 그때만 해도 전부 다 소니 넣고 할 때잖아요. 그때는 일본이 상당한 부가 축적된 그런 강국이었어요.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사는 사람들 막상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본인들이 잘 산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또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꼈던 거죠. 잘 사는 나라에 있으면서 나는 참 못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상하죠. 지금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21세기에. 물론 여러 가지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특히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과연 자족하고 있는지. 우리 사도바울이 빌리뽀서 4장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부에 대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대처할 줄 알고 모든 것에 자족함을 배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이죠.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본문이잖아요. 사도바울은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조금 재산이 있었던 시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진정한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부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하드립니다. 그래서 성경말씀의 자문을 보시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자족 이런 부분이 또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룡할 양식이죠. 정확히 말을 하자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미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굉장히 은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상고를 하고 또 여러 번 말씀을 읽다 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 과연 왜 아굴이 이렇게 기도했을까 제가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래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미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말 심한 케이스를 겪지는 않았다고 보고 싶은데요. 내가 좀 뭐가 없다고 해서 도둑질까지 할까 이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과연 내가 힘든 상황이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도둑질을 할 상황까지 갈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을 만났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갑니다만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21세기 미국에 살면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 한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요? 조금 걸려요. 저한테는 마음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불법을 저지를 수 있을까? 알면서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 오직 필요한 양식 이룡할 양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자족할 수 있도록 그냥 미니몸 필요한 것만 공급해 주시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저 욕심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가난하게도 마읍시고 부하하게도 마읍시고 글쎄요. 이렇게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지실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